눈에무 안에 갇힌 사람이야 어딘지 모를 끝을 향해 계속 나가야 해 열심히 올라가야 해 또 밤에서 오늘은 끝내야 해 패션을 먹고서 오늘 밤을 주배로 늘려 내일의 잠을 빌려 봐 내가 선택한 이 맵 참 쉽지가 않아 아이템도 먹기가 쉽지 않아 때로 또 때때로 되질 않아 이든 어떡해야 해 난 게임하듯이 살고 있는데 계속 듣게듯이 피아념 치는데 음 구인도 안 놓치고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판은 별로야 오늘도 열심히 일을 안 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배워야 할 것 많고 계속해서 스킬을 익혀야 해 지름길이 있다면 누가 좀 알려줘 내가 선택한 이 맵에 참 쉽지가 않아 아이템도 먹기가 쉽지 않아 이때로 또 때때로 되질 않아 이든 어떡해야 해 난 게임하듯이 살고 있는데 계속 듣게듯이 피아념 치는데 음 구인도 안 놓치고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판은 별로야 뭐지? 리액션들 홍창회들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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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어에 뱀어 뱀어 음, 코인도 안 놓치고 맞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판은 별로야 아무래도 이번 판은 별로야